와... 썸네일이라고 이게? 와 진짜 원정이야! 와 끔찍해! 끔찍해! 안녕 내 이름은! 잉여맨! 이 신비교도소에 일하고 있는 경비원이다! 하여 오늘도 귀신들이 타락하지 않고 잘 있는지 한번 CCTV를 좀 봐볼까나? 아 CCTV를 좀 봐야겠다! 타락하지 않고 잘 있겠지? 보자 한번! 보자! 자 1번 카메라 보자! 아주 무서운 귀신들이 교도소에서 잘 있구만! 자 2번 카메라 볼까? 아 여기도 있고 각기 녀석도 있고 벨라도 있고 음... 저기 피카츄 뭐야? 피카츄도 있고 음... 저 피카츄 녀석 나오려고 하는건가 저거? 요동을 치고 있는데 피카츄 녀석이? 별일은 없겠지... 음... 음... 뭐 귀신들이 타락하지 않고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파라 Mira가 Bourgh 자 잡을까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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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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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잤다 아니 이럴수가! 감옥 안에 귀신들이 다 뛰쳐나왔잖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걸 어쩌면 좋지? 안되겠어 안되겠다고! 이 감옥, 이 감옥을 도망가야돼 나도 여기 있으면은 귀신들한테 잡아먹힐거야 여기서 도망가자 여기 1층에 있는 입구로 몰래 나가는거야 몰래 나가는 방법이 있지 내가 투명이 되는 법이야 투명으로 되라 뿅 됐어! 이러면은 귀신들은 날 볼 수 없을꺼암 그러면은 이 아이템들 한방검 한번에 쓰면 사라진다 그리고 귀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이쪽 본진으로 귀환할 수 있는 비서구요 자 이걸로 이용해서 1층에 있는 1층에 있는 타일축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들은 날 볼 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야겠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잡아주세요 셍그랑 더러졌대ną 자 여러분들 감옥 어딘가에 보라색 카드가 있는데요 그 보라색의 카드를 찾고 문을 열고 나가야됩니다 와 진짜 무섭잖아? 와 이거 잡히면 끝장이다 아 여러분들 입자 꺼주셔야 돼 나 그럼 못살아 왜 저 슬랜드로운 왜 저기 바지 바지 안에 저 누군가 있는데? 슬랜드로운 바지 안에? 그 누구야? 구해줘 구해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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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층 몇 층? 2층에 있다 2층에 내가 2층에 안 꺼서 보여 두옥신인 녀석 눈치가 빠르구만 저 피카츄는 왜 갇힌거야? 백만볼트로 트레인 한 줄을 죽여버렸지 덤베 피카츄 3층에 들어온 여기 상자 열렸다 여기 여기 상자 열렸는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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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야 이 근처다 이 근처다 어디다가에 들어갈 확률이 커 아 아니였어 녀석이 아니였어 으아악 내려가야겠어 내려갔다 내려갔다 어딨냐 범있는 식당구요 누가 돌검이 아닌거같은 아니 이거 나무칼이 아닌거같은데 누가 야 피가 왜이렇게 많이 달아 아 아파 아파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났구만 OK 없잖아 아니 여기 왜 없어 분명 떨어졌는데 말이야 으이후우우우웅 나 인찬이 있을거야 웅잉 으아악 뭐야 쟤 슬렌더맨les 양옷버 뒤 그 뭐야 이거 pół 슬렌더맨뉴일내리내일로 올라갔어 이게 뭐야 야 잠깐만잠 mind 아아ếu 정말래 자 이리 Hollywood 아 안떨어져 슬렌더맨이 쟈방 쫌백 슬렌더맨이aczanno 실러더맨이한테 산더래 두둥 바보드러 바보드러 오 후 오케이 야 2층이야 2층 2층 어 내려갔나? 완전 내려오는 것 같은데? 내려갔어?? 2층이거나 거기 있어 하여튼 어 누가 나 때렸어 그러면 식당이야 식당 오오오오오오오! 체스 너! 으아악! 우우와! 어 잘 지키고 있나보구만 그 뭐지? 문 누가 열었어? 너희가 열었어? 아니 멍청이네 난 거기 없다고 어 내려왔나본데 어 여기 상자 열렸어 여기 나부에 여기 나부사의 상자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멍청이네 야 뭐야 야 천둥봉개 누가 쳤어 피카츄 피카츄가 쓴거라고? 전등봉개를? 특별한 능력이다 와아악 특별한 능력 우와 피카츄 뭐야 저거 피카츄 저거 유도미사일인가봐 저거 아래다 아래에 범격진인데 어 내려간다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여기다 아이 보라색 여기있어 진짜 날숭겼네 여기여기여기여기 아닌가? 아니 아닌가? 이쪽이었는데? 저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깄다 썼어 썼어 종이보였어 종이보였어 아하 들켰다 종이보였어 다 뒤져봤는데 없네 아까만 아 저기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어어엏에에에에에에에이 왠이로 어딘가에 아이템이 있다 잘 걸렸다 하하하하 피카츄가 미쳤어 와 여긴 문이 열렸어 여긴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어 소모니 울렸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피카츄 컷 피카츄 피카츄 죽였다 너무 거슬리는구만 이 사람들 대놓고 상대를 얻어도 모르는구만 나는 잡을 마음이 있긴 해? 야 나무 위! 나무 위? 뭐야 누가 구멍 뚫었어? 진짜 이거 있긴 해? 보라색 카드가 없는데 보라색 카드가... 어 아니구나 발판이 있구나 어딨냐 악당 녀석 병의 이름으로 용서 찾기 으아악? 으아악? 응? 야 동무가? 응? 아 예 녀석이 내려갔어 내려갔다고? 어떻게 알지? 어디어디야? 야 여기 상자를 냈다! 서류다! 황금! 왜 주방간거 같은데? 서류방이 한두개가 아닌데? 야 얘들아 이방에 빌보누 있으니까 막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야아아아아아악 아 이 칼을 다 써버렸어! 아아아아아악 저 쟤 첫번째 쥬립군은 내가 막는다! 뭐야? 아 제발 보라색카드 없어? 보라색카드가 어딘가에 있을겁니다 아아아아 이런데 있나봐 음 멍청한 녀석들 뭔소리야? 야 지금 오지 말라고 했다 내가 아아아아악 야 보라색카드 숨긴거 맞죠? 난 다 뒤져본거 같은데 거의? 어딘가 여기있나? 어? 나 여기! 이쪽! 식당! 식당! 대놓고 열어도 못 잡죠? 식당했는데? 피카츄! 가라! 대놓고 잡아도 못 잡죠? 대놓고 열어도? 1층이기다 이거 내가 볼 땐 1층에서 하는게 분명하다 벌써 시간 반이나 지났지 응? 아씨 아 진짜 상세 다 열어본거 같은데? 안 열어본 데가 있나? 나의 마음 음 니 마음 아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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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때리지 말고 나 때리지 말라고 나 때리지 말라고 야아악 얘 어 같은 어? 니신이라고 같은 급인줄 아나 내가 때린건데 아 그래? 아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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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때린건데 서로 싸우고 있구만 피카츄 아까부터 마음에 안들었어 어? 피카츄 맞을때마다 아주 인상을 찌푸리는데 어? 기분이 좋나보지? 어? 이 녀석 봐라 어? 아 나 다 찾아본거 같은데 마 아 그 Brus 엎 이 녀석 아 야 슬란더맨이 내 위로 올라가는게 어딨어 날 죽이진 말고 어딨어 어딨어 두덕신이 바보였죠? 두덕신이 니 뒤에 니 뒤에? 오 거기있어 나 거기있어 거기 때려 거기 때려 거기 거기 위에 있어 여기 여기 상자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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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 상자 위에 있어 상자 위에 때렸는데 안되는데 아래있죠 하하 이거 없어 카드가 없네 칼이 깨졌어 응 잘 지키고 있겄네 잘있는데 카드 카드가 잘있다고? 응 카드가 잘있다고? 응 아 아 야 다이오검으로 때리는 쟤 태득이 뭐야 어 무슨소리 하는거야? 나무검이구만 인형들 다 이상한 무기 쓰고 있어 이게 이거 찾고싶나봐 진짜 찾고싶나봐 화나게 하네 진짜 카드 얻었다 카드 얻었다 카드 얻었다 이제 나갈 것임 나갈 것임 나갈 것임 나갈 것임 내려가 내려가 입구를 막아 이제 아니 입구를 막으라고 여기가 입구다 피카츄 아까부터 어? 아까부터 어? 아까부터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피카츄 알았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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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래 뭐야 야 저거 뭐야 나 못 내려가겠는데?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너? 길이 한개라도 못 내려가겠는데? 아니 길이 아니 길이 하나라서 내려갈 수가 없어 무슨 저거 뭐야 아야야야야 피카츄 너 죽는다 진짜 너 피카츄 너 진짜 죽는다 했다 그 방망이 내려놔 어? 피카츄 너 죽는다 했다 어? 진짜 넌 안되겠구나 피카츄 같은 녀석들은 잘했어 피카츄만 때리는 방망이 여러분들 뽑겠습니다 피카츄 때리는 방망이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피카츄한테 매가 약일 것 같아서 꺼냈습니다 피카츄만 때리는 방망이를 꺼냈다 피카츄만 때리는 방망이를 꺼냈다 피카츄 여러분들 피카츄도 한대만 때리고 갈게요 너무 약올라서 잠시만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기분 좋지 어? 피카츄 방망이로 때려줬고요 피카츄 좋아서 이제 내 카드가 꺼냈으니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각기 너무 무섭잖아 너무 무섭잖아 각기 너무 무섭잖아 각기 너무 무섭잖아 한방검을 쑤신지 오케이 뚫었고요 어 뚫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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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이미 뚫렀을거야 바보야 point 뚫었대 저렇게 누르하자 드 beispiel 슬렌더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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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맞춰간 건 뭐야 그거 봤다고? construyss 어디있어 여기 있는데 슬렌더맨 Tips 꼭 여긴데? 야 이거 나갈 수 있는거 맞아? 오! 뭐야 아악 오! 뭐야 뭐야 피카츄 너 위에서 내 위에서 뭐해 피카츄 내 위에서 피카츄 피카츄 엉덩이에다가 방망이를 때려줬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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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열어 이 자식들아 이거 우리가 열어 이 자식들아 그만 열어 어떤 녀석이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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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녀석들이 아니다 남은 시간은 단 3분 나가야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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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이기지 않았다 나는 목숨이 두기였다 어 celebr 오는 게임 게임 룰을 내가 바꾼다 내가 크리에이터기 때문이다 으아 하하 으으 아하 왜냐면 너네들은 나무칼을 써야되긴데 나무칼을 안썼다 이건 나도 룰을 안 지키겠다 와아 질질 올라타 여기 탔어 아니야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으아악! 목숨이 세계가 되었다 방금 목숨.. 목숨이 세계가 되었다 이 녀석들 보통이 아니로구만 와아악! 와아악! 난 목숨이 세계다 사실 나도 사실 귀신이었다 나도 사실 목숨이 세계인 귀신이다 야비하다고 생각하나? 아악! 이 녀석이 나는 원래 게임 룰올이라서 나중에 방망이를 쓴다 으아악! 여깄다! 안돼! 야! 여기 이 같은 층에서 발판 눌리는거 봤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우우우워! 목숨이 되겠다 방금 아유 가운데 이제 내 목숨 무한이 되었다 아아아아 이 녀석들 안되겠다 너희들에게 살을 나눠주겠다 이 녀석들이 버텅이 아니구만 이제 내가 투명을 못쓴다는 건가? 안되겠구만 아하하 우호호왁 우왁 안되겠다 멍청해져서 이제 너는 다 보인다 연장 챙겨 나는 경찰이니까 우하하 우하하 카드도 뽑아 내 마음이니까 니는 죽어 니는 니는 죽었다 우하하 싸움이 이제 나가는 건 없다 PVP만 있을 뿐 죽음이 시작되었다 여보들 내 의증으로 뭐해요 내 갑 내 갑박아 보이나 이예송이 녀석들아 아아아아아아 나 한대도 안맞았는데 이 녀석들 뭐야 자살인데 형 이 녀석들 뭐야 이길 수가 없잖아 자살한거라고 방금 내가 자살했다고? 어 어 오잉 그럴일이 없는데 그럴일이 없는데 씻 씻 씻 씻 씻 씻 우리를 뚫은 실직과 과외 연인이냐면 일단 갑기부터 던져놓겠어 그 녀석부터 처리하도록 하지 안되겠다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모루 꺼내 모루 날카로우면 빠이브 박는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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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 이 녀석들이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본때를 보여줄 시간인것 같습니다 하하 하하 지금 녹화인걸 잊어버렸다 나는 그냥 난 피카츄를 때리고 싶다 하하 게임인건 하하 여섯 마인크래프트 해버렸다 저기있다 다이어가 빠가 보인다 다이어가 빠가 보인다 하하 어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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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서로 안맞아 왜 안맞아 서로 서로 방망이 끼를 못 때린다는 이거야 지금? 아냐 나 건물 때리고 있어 안되는구나 오 오 오 오 난 거미야 오 안되려줘 오 문 열고 나가겠다 오 안되려진다 와 개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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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갈건데 그 버튼 계속 누르면 되잖아 우리가 아니 없으면 되잖아 제발 나가게 해줘 제발 이제 나가고 싶어 하실 줄 알아 나가게 해줘 나가게 해줘 으아 으아 나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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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막장이었어 망했어 어차피 어차피 망한판이야 어 오케오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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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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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갔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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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시야 어떻게 넓혀?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최대 최대치로 바꾸면 된다 다 보인다 와 썸네일 썸네일이라고 이게? 우와 진짜 원정이야 우와 끔찍해 끔찍해 떨어져봐 이제 떨어져봐 게임 모드 풀어봐 떨어진다 진짜 떨어져봐 간다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하나 둘 셋 셋 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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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래 아래는 하나만 죽는데 자 간다 오케이 아 네 뭐야 여기 어디야 야 피카츄가 야 구미호 닫는데 일로와봐 야 피카츄가 구미호 닫는데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진짜 딴 거 같아 아 움직여봐 움직여봐 어? 움직여봐 어? 어? 누워다닥 아 귀여운데 꿩 무슨소리지 지구 우즈거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끝낼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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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